하루종일 새기는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의식하지 않을 때 평균 4에서 5초에 한 번 정도 눈을 깜빡거립니다.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깜빡이는 흙수가 이것보다는 훨씬 줄어듭니다. 물론 특수한 이유로 더 많이 깜빡거릴 때도 있고요. 평균 5초에 한 번이라고 잡으면 1분에 12회, 1시간에 720회 하루 8시간에 잔다고 치면 720, 11,520회 정도입니다. 통! 어떤 분께서 깜빡이는 횟수가 사람마다 다르면 어떻게 하냐고 문제 제기를 하셨군요. 그래서 답변에 조건을 붙였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첫째 의식하지 않을 경우라는 것. 깜빡인다는 사실을 의식할 경우 같은 사람이라도 깜빡이는 횟수가 많이 틀려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조건은 일반인의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더 깜빡이는 사람과 덜 깜빡이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람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깜빡이는 횟수가 다를 수 있음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문제 제기, 하악 귀찮으신데 죄송하지만 제 문제 제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평균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이나 눈을 깜빡거릴까요? 질문에 답을 적어주신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의 경우인데요. 만약 유흥성 결막염이나 기타 눈에 걸리는 병 때문에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달라지나요? 그것도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눈 깜빡임은 눈이 마르지 않도록 눈물을 분비하여 눈의 표면을 덮기 위한 행위입니다. 눈에 깜빡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은 신체 외부 또는 내부의 자극인데 자극이 많을수록 눈은 피로해지며 깜빡이는 횟수는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모니터를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은 외부 자극이라 할 수 있겠고 말씀하신 유행성 결막염 과 같은 눈의 질병은 내부 자극이라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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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